안녕 마리, 나는 마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 최근에는 미끼란 아티스트를 요즘 듣고 있습니다 Lonely Fight라는 노래가 있고요 앨범도 한번 들어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Holby라는 가수가 있는데 Cry라는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 언젠간 꼭 저스틴 비버랑 해보면 너무 꿈만 같을 것 같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감각으로 할게요 저의 데뷔곡이기 때문에 Child 뭔가 그건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너의 첫 솔로곡은 이 곡이 될 거야 들려주면 어떤 반응이 될지 좀 궁금하면요 그 예전에 그 제이콜 제이콜이 K.O.D 앨범인가? 그때 약간 Alter Ego를 만든 인물이 있는데 Alter Ego처럼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이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램도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자고 이 앨범이 아직 나오기 전에 램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 속에서 이 앨범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공간인 거죠 사실은 또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더 기다려주세요 Q.O.D 앨범인가? 200 민영 버전으로 할게요 더 애착이 괜히 가는 제목이 돼버렸고 제일 최근에 나온 거니까 Q.O.D 앨범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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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천러랑 계속 돌아다녔던 게 많이 기억나고요. 거의 도시마다 중국 맛집을 천러가 다 데려다줘가지고 뭔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지금 기억나네요. 드디어 칠드림으로 완성이 된 모습으로 투어를 돌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 투어는 또 칠드림의 모습으로 유럽을 돌 수 있는 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. 이거 좀 어렵다.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부새론과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. 너무나도 멋진 작품들 제 몸에 이렇게 가까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촬영에 어울리는 곡을 고르자면 Wake Up In The Sky Bruno Mars의 노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 dime. 부모 아이 마음에 들어 봐요. 잘해드리겠습니다. 아시간만에 감사합니다.